반갑습니다 수학을 함께하는 정성호입니다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단 시험보는 일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슈가 되는 것들이 난이도와 그 다음에 문제의 구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일것을 좀 보시면 미적분이 78밖에 안 돼요 80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형일과 통계도 높긴 높지만 한 문제 차이 82점입니다 그래서 이 1등급 컷만 보면 시험은 어려웠다 시험은 어려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1컷만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절대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어요 쉬운 시험이었고 쉬웠다 근데 이제 쉬웠는데 어려웠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등급 컷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학생들의 실력 정리가 안 됐다 실력 완성이 덜 됐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되지 않았다 안 됐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발견되는 자기의 단점과 약점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미한 거는 2컷도 많이 내려가져 있어요 처음에는 초반에 발표할 때는 2등급 컷이 72 이렇게 발표됐다가 쭉쭉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하늘과 통계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여서 차이가 좀 있어요 16점 차이가 나고 여기가 16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난이도에 비해서 3컷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50점대 초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시험에서 50점 근처가 3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의 실력이 좀 많이 처져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경쟁자들이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저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올해는 여러 가지가 좋아요 의대 정원 학충도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밀려 밀려 내려오는 게 좀 없어요 내가 의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 쪽으로 더 진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내려오는 게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과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들이 형일과 통계로 침고 가는 것도 좀 적어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위에서부터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시험이 어렵지 않았는데 등급 것이 이렇게 잡히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되게 못해요 수학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점수대를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월 달에 1등급이 나오고 잘 본 친구들도 걱정이 되는 게 6월 평가원이 돼서 재수생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많이 올려놓고 여러분들을 좀 밀어내고 본인들이 1등급 2등급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작년에 고3 학생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재수를 해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모르겠으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싸움은 역대급으로 못하는 고3과 역대급으로 안 좋은 재수생들이 붙는 정말 난장판이에요 개싸움이라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만 하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이런 시험인데 1컷이 92점이고 2컷이 88이고 3컷이 80점 이게 더 끔찍한 거죠 절반만 맞으면 되잖아요 절반만 맞으면 3등급 안에 드는 거고 3등급 안에만 들면 수능 최저 맞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대학 가는데 아주 뭐 수학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받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제가 뭐 앞에서도 늘상 말씀드렸지만 최소 등급이에요 최소 등급 수학이 3등급은 나와줘야 대학 갈 때 뭐 큰 불편함이 없거든요 수능 최저로 볼 때 3학 6이라고 하면 수학이 4등급이어도 되긴 해요 3학 6을 맞추려면 수학이 4등급이 나오면 국어 1등급에 영어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어 시험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늘 1등급이 나오던 사람이 어? 하면서 수능에서는 2등급 3등급 맞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최소한의 등급 3등급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3등급 확보할 때 50점 근처라면 아우 할만 하잖아요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제의 퀄을 보면 이게 3월 모의고사가 예전에는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문제들이 평가 문제하고 좀 결이 많이 다르고 실험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문제도 많이 있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든가 너무 지엽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물론 선택과목은 시험범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대해서 막 논할 건 많지는 않지만 수원수2 공통과목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나올 게 나왔고 누구나 예상하는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본이나 오리언이나 앤서와 플랜서를 통해서 충실하게 대비한 부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변명의 여지도 별로 없다고요 3월 모의고사는 문제가 이상했고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을 거 나왔고 라고 핑계될 수 있지만 지금 이번에 2024 3월 모의고사는 핑계될 것도 사실 없어요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늘 나오던 거 나왔죠 그 다음에 13번 도형해석인데 이 삼각감사 도형해석 이거 우리 리본에서도 다 다뤘던 넓이 최대가 되는 거 그래서 직선과 접선이 평행한 그런 상황들 연출하고 그 다음에 코스다임 법칙 쓰면 되는 단순한 문항이었다고요 13번 치고는 14번이 조금 어려웠지만 14번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저것 추론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론할 만한 타당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15번은 저한테 너무 감사해야죠 15번은 이거 뭐 역추적이라고 해서 역추적이 교과 과정에 만디 많이 막 하지만 우리가 리본에서 다 정리했고 아예 페이지로 정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 그대로 해서 A1의 곱을 구하라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15번은 아주 쉽게 풀었을 거라고요 제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줄 두 줄 내려가다가 NG 처리하고 이걸 살리고 살리고 하는 거 그거였고 그 다음에 20번 합성이 걸려있지만 어렵지 않았고요 치환해서 풀면 되고요 물론 축을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21번이 이게 쉬웠다고요 21번이 제가 늘 그랬잖아요 21번으로 가장 유력한 5번은 지수로 감수다 지수로 감수의 그래프 해석인데 우리 플라이언스 앤서의 아예 지수로 감수는 그래프 해석을 따로 섹션으로 만들면서까지도 준비를 많이 했던 거고 원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역함수 근거가 있는 것이 얼마만큼 같이 평행이동하는가 라는 것들 그 다음 22번은 너무 좋잖아요 제가 아예 기억이 나거든요 3월 모의고사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바로 풀었던 문제 최대값, 최소값, 감수 이거는 T-2부터 T까지 T부터 T 플러스 2까지는 그 숫자까지 똑같아요 리본 책 보세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완전히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낼 걸 냈다 제가 강조하고 제가 나온다는 게 적중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예상했던 누구나 이것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준비하자 라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공통과목에서는 정말 낼 걸 냈어요 낼 걸 냈고 누구나 대비를 하던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컷이 이렇게 접히고 2컷 3컷이 이렇게 접힌다는 것은 학생들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정말 나올 것들 준비 안 하고 이상한 것들, 괜히 어려운 것들, 할 필요 없는 문제를 위한 문제들 그런 엔제들만 풀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 밖에 없어요 제가 총평을 목요일날 우리 3월 모의고사 본날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와서 어떻게 총평을 찍을까? 해설강의를 어떻게 찍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갔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낼 건 했기 때문에 그냥 노멀합니다 해설강의도 해설강의라고 하는 게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은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저만의 새로운 풀이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3월 모의고사는 해설지도 있잖아요 근데 해설지가 있는데 이 해설지를 굳이 다른 걸로 풀만한 것도 없었다고요 늘 나오던 거,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도 있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고민을 했어요 총평을 어떻게 찍을까? 그냥 여러분들 위로 하면 될까? 그냥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시간 많이 남았고 수점 너무 어려웠으니 좀 많이 틀렸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정말 팩폭 날리듯이 야, 이렇게 쉬운 시험인데 이게 말이 돼? 1등급이 80도 안 되고 3등급 야, 여태까지 니네 무슨 공부했길래 20년 동안 수업 공부해놓고선 절반밖에 못 맞아? 절반맞아야 3등급인데? 그럼 반도 못 맞힌 사람은 뭘 한 거야? 이렇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결론 지금 너무 못해요 고3들이 너무 못하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학습량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수업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너무 적게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 하고 있거나 이 두 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정도 시험이라면 1컷이 90점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2컷은 80점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정도라면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경쟁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들 해야 될 거 하고 제가 강조하고 시험에 나온다 정리하자 계엄 정리하자 라고 하는 것들 그것만 하시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시험을 봤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선택 과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선택 과목은 미적분은 정말 생각할 게 없고요 미적분은 1과인 수혈액관보다 2과 3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차피 평가 시험이나 수능 시험은 1과가 주가 되지 않을 거예요 2과 3과가 주가 될 건데 1과에서 8문제를 다 내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좀 이따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미적분의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수혈의 극한 문제거든요 수혈의 극한인데 여러분 세타 세타 걸어서 백악공식 쓰면 이거 그냥 삼각함수 극한이거든요 결국 2과 내용을 그대로 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삼각함수 극한이 훨씬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1과의 아주 작은 내용 가지고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바를 하게 된다고 계산도 엄청 길어지고 29번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수혈의 극한 유리화 하면서 풀었으면 계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리화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한번 보세요 삼각함수 극한을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 30번 같은 경우도 이게 극한값 함수 등비수혈의 극한인데 그냥 내면 너무 쉬우니까 이거를 수2처럼 미분이 가능하니 두 점에서 0이 되니 증가함수함수니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여러분들 수혈의 극한입니까 그냥 수2의 내용이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플랜서 앤서 미적분 수혈의 극한 쪽에서 1번인가 2번인가가 첫 문제 제 플랜서 앤서의 처음 문제가 수혈의 극한이 아니었고 수혈의 극한이 수2의 함수 극한하고 연결되고 미적분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서 만든 문제가 처음 문제로 제가 제공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만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1과에서 물어볼 게 아니라 2, 3과에서 물어볼 걸 땡겨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들은 선택과 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수혈의 극을 어떻게 잘 받냐를 평가하시고 확률과 통계 친구들 우리 통통이들은 변명할 거 없어요 1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 2, 3과 중에 그리고 확률과 통계 문제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늘 했던 사탕, 초콜렛은 사탕, 초콜렛은 원래 나오는 거지만 그 다음에 길가는 문제에 중북조합에 함수 개수에 저희가 섹션으로 정리했던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확률과 통계 친구들은 이렇게 수능에 나온다가 아니라 1과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았고 그거를 다 적절하게 냈으니까 선택과목에서 틀린 거 있으면 점검하세요 기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기아 친구들도 어차피 2차곡선에서 다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좋거나 품을 떠나서 어차피 뒷부분이 훨씬 더 어려운데 앞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선택과목보다는 공통과목을 어떻게 봤는지를 좀 처리하시고 공통과목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 좋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서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 발견하시고 약점 체크하세요 아예 그냥 행동강령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90점 이상 맞았다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90점 이상 맞으면 아주 좋은 1등급이거든요 얘네들은 유지만 하면 돼요 유지를 한다는 것은 모든 걸 유지하라고 어떤 거냐면 공부 방법 교재 강의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유지하라고 여기서 유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수학이 90점 이상 나왔으니까 다른 과목들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수학은 90점 이상 나왔지만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가 등급이 안 나왔다 그래서 수학 공부 양을 줄이고 다른 영역의 공부 양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점 이상 맞은 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시라고요 공부 방법도 유지하시고 공부 시간도 유지하시고 수학 잘 봤다고 수학 공부 시간 줄이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90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공부 시간 유지하시고 교재 강의 바꾸지 마시고 니네가 이 교재로 공부했고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무슨 교재로 공부했는지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했기 때문에 니네가 90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시라고 그 다음에 80점 근처 80점 근처는 이거는 자만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80점 근처가 나왔으니까 와 내가 정말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됐네 나는 되게 잘하네 나는 실력이 되게 완성이 됐네 그러지 말라고 이거 금세 떨어져요 이거 70점 근처 맞은 친구랑 제가 볼 땐 큰 차이 없어요 지금 72점 맞아가지고 2등급이 나온 애랑 78점이 나왔고 1등급이 나온 애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차이거든요 문제로 보면 그러면 정말 찍어서 한 문제 맞추고 그 다음 대충 초론해가지고 엄밀하게 안하고 이거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한두 문제 더 맞춰가지고 1등급이 됐다 그 한두 문제를 못해서 2등급이 됐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80점 근처는 자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지금 1등급이 나온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90점 이상 맞았어야 된다고 80점 근처 맞은 사람은 자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개념 정리 꼭 한번 다시 하시고요 80점으로 1등급 맞은 친구들은 완벽한 게 아니야 개념 정리 안 된 거 많다고 틀림하는 것도 없었잖아 80점 근처라고 하면 5개 틀렸다는 얘기인데 야 막말로 15번 틀리고 22번 틀리고 30번 틀리고 14번 틀리고 그 다음에 21번 틀릴 것도 없지만 그 틀려도 80점이거든 그 다 틀리고 80점 맞아서 1등급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세요 꼭 리본이나 리본칩이나 올인원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개념 정리하라고 특히 이런 친구들한테는 80점 정도라면 어쨌든 개념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니까 리본 처음부터 다다시 듣지 말고 리본칩으로 정리하라고 리본칩으로 이거 리본칩이 한 13강 14강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고 치면 4일 3강씩 4일이면 한 과목씩 끝나 그럼 3과목 다 끝난다고 해도 10일이면 끝나 한 2주면 끝난다고 한번 개념 정리 꼭 하세요 리본집으로 개념 정리 하시고 그 다음에 엔제 하세요 엔제 하시는데 플루엔서부터 해 플루엔서하고 엔서하라고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중간 나이도 틀리고 있는 거야 지금 80점이면 그래서 플루엔서 먼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분한도 엔서로 가라고 돼 그 다음에 70점 근처는 자 한 끗 차이라고 큰 차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뭘 거꾸로 알아야 되냐면 절망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왜 2등급밖에 안 되냐 난 진짜 90점 이상 맞을 줄 알았는데 1등급 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아직도 2등급이냐 고 이때까지 계속 2등급이었는데 또 2등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별 차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했으면 1등급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리고 수학 공부라는 게 그렇다 이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성적이 안 나와요 이게 70점 근처 맞은 친구들은 공부 언제부터 열심히 한 거냐면 뻔해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한 거야 그 이때부터 진짜 열심히 한 애들은 이미 80점, 90점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70점 근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겨울방학 때 12월 말부터 제 리본 나오고 오리도 나올 때 그때부터 열심히 한 친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야 여러분도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70점 근처를 맞았는데 옛날에도 공부 안 했고 지금도 공부 안 했는데 70점 맞았다? 그러면 그냥 해피해요 맞아 나는 원래 한 2등급 정도 됐어 라고 하는데 왜 자꾸 절망하냐면 열심히 했거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3 들어와서 12월 달부터는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한 두 달 빡세게 한 거야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 내가 1등급이 돼야 되고 내가 90점이 돼야 되고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라고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절망하거든 절망하면 뭘 하게 되냐면 바꿔요 모든 걸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지금 듣는 강의가 안 좋아서 내가 점수가 안 나왔구나 내가 보는 교재가 별로여서 내가 점수가 안 올랐구나 내가 공부를 너무 적게 해서 그건 좋아요 공부를 적게 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건 좋아요 근데 반대로 공부를 해도 뭐 하냐 해도 안 오르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빨리빨리 오르는 탐구화문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많은 것들을 바꾼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거 별 차이 없다고요 별 차이 없으니까 시집점 근처가 나온 친구들은 똑같아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근데 비중을 시집점 근처라면 비중을 개념 정리하고 개념 정리하고 N제 중에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라고 개념 정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라고 너무 많이 비어있는 거야 개념이 그러니까 시집점을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정리하시고 이건 리본이든 올인원이든 여러분들이 봤던 책 있죠 개념 정리 책 그거를 다시 봐 남들 N제 막 푼다고 해가지고 N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리본하고 올인원 다시 보라고 리본 집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리본으로 해 리본에서 다 나왔잖아 그 다음에 N제도 플랜서부터 하라고 N서 하지 말고 입문 N제 하라고 리본 플랜서 하든가 올인원 플랜서 하면서 개념 정리하면서 N제 슬쩍 걸치라고 남들이 막 이것저것 N제 많이 푼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야 그래서 N제 많이 푼 애들이 그래서 90점 이상 맞았냐 개인들도 N제 벅벅 풀다가 결국 80점 근처 70점 근처더만 여러분들하고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 깔끔하게 다시 한 다음에 플랜서 정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N제를 스타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점 근처 제일 많을 것 같은데 60점 근처가 이 친구들이 막 괴로워하거든 62점 맞으면 2등급 나왔다고 좋아하고 61점이나 59점 맞으면 아 나 3등급이야 이럴 거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60점 근처나 50점이나 40점이나 마찬가지예요 60점 근처는 그래도 2,3등급에 걸렸고 50점 40점이면 완전히 4등급에 5등급에 엄청난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냥 퉁쳐서 얘기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공부하세요 더 열심히 공부하자도 얘기 안할게요 그냥 공부하세요 얼마나 공부를 안했으면 이런 시험에서 60점 50점 맞는데 그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요 학습량을 늘리세요 이거 안 돼 근데 사실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얘네보다 얘네들이 걱정되거든 왜냐면 얘네들은 점수가 고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이 공부양을 이제 늘리지 않으면 지금 60점 근처 58점 56점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친구들은 4월 가고 5월 가고 6월 가고 7월 가고 계속 56점이다 니네를 협박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잘 안 바뀌어 여기가 제일 애매해 공부는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또 안 한다고 그 다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서 좋을 게 없잖아 이 점수가 유지해야 좋은 거지 이 점수가 유지되면 니네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60점 근처 맞은 친구들은 조심하시라고 점수가 고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늘리지 않으면 이거 못 올라간다니까 생각보다 안 올라요 이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친구들 뭔가 해도 큰 변화가 없잖아 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큰 변화를 일으켜야 성적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50점 40점은 이거 변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리면 올라간다고 60점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다 합쳐가지고 뭐 어떤 교재 개념을 하니 엔제를 하니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되니 어떻게 정리해야 되니 무슨 공부방법을 써야 되니 다 무시하고요 그냥 일단 늘려 일단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공부하던 애들은 3시간 하시고 3시간 공부하는 애들은 4시간 하시고 4시간 공부하시는 애들은 5시간 공부하시고 근데 이 근처 친구들은 하루에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잘 검토해봐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2시간씩이라도 일주일 동안 매일 수학 공부를 했는가를 평가해보세요 다 아니라고 할걸? 이 근처 친구들은 하루에 4시간 공부했다가 다음 날 안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10시간 공부했다가 한 일주일 안 하거나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하거나 다 그렇다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일주일 내내 수학 공부를 했다면 절대 이 점수 안 나온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뭐 하자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7점 근처부터 막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어떻게 하자 근데 이쪽은 그럴 게 없다고 그냥 공부하시면 된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 그냥 위로해 주려고 했거든요 뭐 첫 시험이고 코로나 시절에 힘들게 중학교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려니까 힘들죠 생각보다 성적 안 나오니까 괴롭죠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위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성적이 오릅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족한 건 학습량이에요 공부 양이라고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거부터 바뀌지 않으면 점수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급별로 또는 점수별로 제가 좀 적어 드렸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지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가 아니라 저는 진짜 실망이에요 이 정도 시험에서 이 정도 등급컷이 잡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점수 그대로 가요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안 간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3월 모의고사 점수하고 수능 점수하고 상관이 없죠 연결이 안 된다고 왜? 시험 범위도 다르지 출제기간도 다르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점수는 바뀌지 않아요 3월 모의고사의 3등급이 수능 때 1등급이 나오고 3월 모의고사의 1등급이 수능 때 4등급, 5등급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3등급은 여전히 3등급이고 1등급은 여전히 1등급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등급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자극을 주는 그런 3월 모의고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퀄, 문제의 해설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아요 해외광이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고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시험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고 이 똑같은 이벤트를 6월달, 9월달에 맞이하게 될 거야 그때도 실망하고 그때도 절망하고 그때도 여러분 점수 안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쟁자들, 현역 고3들, 그 다음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그리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고요 해설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 해설강의보다 지금 이 총평을 끝까지 들은 친구들은 그래 내가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너한테 이렇게 우리 아빠도 아니고 우리 오빠도 아니고 삼촌도 아닌데 너한테 이렇게 짜증나는 말 듣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잘했다 여러분 수고했다 너 점수 좋아져서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말 들으려고라도 내가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태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친구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총평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설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